안녕하세요. 하준이의 정리덕기 채널의 하동채입니다. 오늘 준비물이 분명 뭔지 알겠나요? 저는 준비물이 항상 똑같지만 예 맞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색종이 적기입니다. 이것처럼요 이렇게 습니다. 그럼 바로 접어볼거에요. 먼저 자기가 접고 싶은 색종이 3장만 있으면 됩니다.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색종이 이렇게 뒷면으로 하고 제일 먼저 셈으로 한번 접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통을 접기를 할겁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접회도 이 접회부분을 이제 여기는 이스크림을 서로 잡고요 여기를 이렇게 접을 하시고요 여기에 1만 2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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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예쁜 바위와 바깥에 적어주고 모양을 적어주고 그리고 한 명도 생으로 적어주고 그리고 한 명도 생으로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적으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이거인가요? 아 이걸 또 한 번 하고 부디 맞고 접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올라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줄게요. 안녕